여러분 여기는 싱가폴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새벽 5시쯤 됐어요.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내일 보면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도 요새 싱가포르 NPR들 볼 생각이 너무 신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안녕. 여러분 싱가포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목이 몹시 안 좋아요. 어? 승부 나랑 판박이네? 제가 승부랑 방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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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왔구요 저는 잠을 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시간 5시 50분입니다 여기에는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요 여기 TV도 있고요 일단 불을 좀 켜야겠다 기가진이야 불 좀 켜줘 승부야 불 어떻게 끼냐 잠시 서있어 승부야 이게 불이 다는 아니겠지? 이게 불이 다는 아니겠지? 에이 조명이 여기 없네 조명이 없네 아 여깄네 그래도 뭔가 얻은 느낌이 있네 승부야 침대가 두 개가 있어 우와 여기는 화났어? 이거 물 마시면 돈 내야 되나? 에이 그냥 마셔 그럼 형이 살게 싱가포르 물 맛이네요 여기 떡하니 랜선이 두 개나 있는데? 도대요? 아니 랜선이 없다고요 랜선은 당연히 여기 있겠지 아 뭐야 화났어요? 아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밥 언제 먹지? 지금 6시야 무슨 밥을 발생하고 조식 조식 오자마자 조식이 괜찮아 보인다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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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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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내일 일어나서 봐요 안녕 갈게요 쮤이 너무 많습니다 순녀비에서 승여비로 돌아왔습니다 가주세요 순녀비에서 승여비로 돌아왔습니다 가주세요 아리 좋아해 아리 좋아해 아직 잘해 설명 듣는 중입니다 설명 듣는 중입니다 손이랑 눈을 촬영해서 따라가주 못해 360도 돌아가는카메라에요 런스 좀 해봐야겠다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 아깝다 360도 아니래요 우와 선샤인 선샤인 하늘이 오늘 땀 엄청 흘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먹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습기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목이 촉촉해지는 느낌이네요 드라이 라이싱 메인 드라이 온주한 라이싱 떠오르는 메인 중심 온주함이 떠오르는 중심입니다 목소리가 온정치 못한 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온정치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한번 목소리로 볼게요 싱가포르 MPI들이 엄청 반겨줬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싱가포르 MPI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싱가포르 MPI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앞쪽으로 반겨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올라와서 MPI 사랑해요 하는데 MPI 사랑해요 다 달라져 빨리 무리하고 싶어요 MPI한테 많이 보고 싶습니다 뭔가 이걸 들고 있는데 MPI랑 이걸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은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때 옵시다 벨트가 상당히 커서 오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이 되지만 그냥 무조건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1번입니다 저는 보통 중간에 놔요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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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제일 뒤가 안 멍멍하고 좋은 위치죠 싱가 때부터 쓰던 마이클 이제 좀 많이 달았어요 또 여기 막 금박지 벗겨주고 기대봐요 기대봐요 다시 뜬 여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안녕 days ели 여러 가지 뷰